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 세 분께서 총 80점을 주실 거예요. 그래서 음악성이 50점이고 준비성이 50점인데 이게 사냥을 하시다 보면 이게 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처음만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다, 안에서 또 다르다 뭔가 이게 다 혼혈일체가 돼서 보기에 잘 주면 이런 생각이 들면 스카이들이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점수를 드릴 테니까 우리 떨지 마시고 잘하시고 저는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. 야 큰일 났다 이거 심사. 잘못하면 이게 돌로 하셔서 주님 제발 주님이 기뻐하시면 1등 뽑을 수 있는 본배를 좀 주십시오.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. 너무 부담스러워요.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있게 참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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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